다음은 등 엔트로피 1차원 노즐 유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노즐을 해석을 할 때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일단 단순하게 해서 일단은 연소실에 연소가 다 진행이 됐다. 연소실에 연소가 다 진행이 되고 연소가스가 이렇게 노즐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물리량들이 변하게 되는가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즐 출구까지 물리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차원 유동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어떤 물리량과 여기에서의 물리량이 다릅니다. 실제로는 다르지만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 위치에서는 이런 어떤 평균적인 물리량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상태 점점 더 추력이 강해진다 점점 더 추력이 약해진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추력이 지금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모든 상황이 지금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 정상상태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 엔트로피 유동 아이전트로피 플로우인데요. 이거는 보통 이제 리버서블 가역 그리고 에리아피틱 단열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보통 원래는 여기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열 전달이 있죠. 밖으로 방출되는 열 전달이 있는데 보통 이제 기체 입장에서는 유동 속도가 빨라서 열 전달이 상대적으로는 좀 작다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맞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찰 점성 충격파 효과 이런 거 실제로는 적용을 합니다. 설계할 때 적용을 하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대략적인 어떤 그런 노즐의 설계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런 효과들을 일단은 생략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기체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열 과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열 과정 이거는 학부 과정의 연력학에서 기초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연력학 대학에서 이제 배우실 때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기초적인 거고요. 기억을 잘 해두셨다가 지금 중고등학생들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대학 가면 이런 거 써먹어야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CV는요. 이거는 정적 비열입니다. 정적 비열 부피가 일정할 때 부피가 일정할 때의 비열인데요. 보통 이제 U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를 갖다가 온도로 미분을 했을 때 이렇게 정적 비열 단순하게 얘기해서 부피가 일정할 때의 비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압 비열 CP인데요. 정압 비열. 압력이 일정할 때의 비열을 갖다가 CP 정압 비열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엔탈피 H를 갖다가 온도로 미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비열비인데요. 비열비 보통 K라고도 많이 씁니다. 비열비 스페시픽 히트 레이셔. 스페시픽 히트 레이셔. 그래서 이제 비열비인데요. 이거는 항공이나 항공역학 아니면 공기역학 이런 쪽에서 아니면 로켓, 가스터빈 이런 쪽에서는요. 감마라고 더 많이 기호를 씁니다. 저도 이제 감마가 조금 더 입에 붙어서 감마로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마는 CV분의 CP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Q 빼기 W는 U 플러스 PV인데 요건데 이제 1, 외부에서 해주는 1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고 Q는 U 플러스 PV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 미분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V는 속도 V가 아니라 부피, 그렇죠? 그래서 비체적, 부피의 V가 되겠습니다. 이상기체 상대방정식, PV는 RT 아니면 P는 RAWRT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비체적, 밀도 분의 1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걸로 갖다 미분을 하시게 되면 PDV 플러스 VDP는 RDT 이렇게 나옵니다. 자 R로, R을 이쪽으로 넘겨주시면은 DT는 R분의 1의 PDV 플러스 VDP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딱 넣어주시면은 식이 요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바뀌면은 어, 어떻게 되죠? 그쵸? 네, R을 곱해볼까요? R을 곱해보시면은 요게 이제 R이 붙어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요 R은 없어지겠네요. 요런 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CP 빼기 CV는 기체 상수 R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R 대신에, R 대신에 CP 빼기 CV를 여기다 이제 넣어주시면은 뭐가 이제 없어지게 되냐면은 CP의 PDV 빼기 CV의 PDV가 되기 때문에 CV의 PDV가 요게 이제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CP의 PDV가 생기고 요거 그대로 이제 내려와 주시면은 요런 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RB 감마는 CV분의 CP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적용을 해주시면은 감마의 V분의 DV 플러스 P분의 DP는 0 요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적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분을 해주시면은 그쵸, V분의 1은 요렇게 이제 나오겠고 그리고 여기서 요거는 상수 취급입니다. 이제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어, BRB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보는데 자,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적분 결과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적분하시면은 그쵸, 뭐 어, 적분, 요게 이제 적분 결과죠. 이제 V의 감마승하고 이제 P하고 곱한 게 이렇게 되겠죠. 로그를 없애주시면은 요게 이제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단열 과정 그러면은 PV의 감마승은 일정 요렇게 이제 보시게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요렇게 해놓고 보면은 예, 요런 과정들이 이제 쭉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P1, V1의 감마는 P2, V2의 감마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건 이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PV는 RT니까 어떻게 이제 보시면 되겠냐면은 음 P 대신에 V분의 RT를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V분의 RT를 넣어주시면은 그러면은, 네, T1의 V, V분의, V1의 이제 감마니까 V, 아, 어떻게, V1, V, 죄송합니다. V1분의 V1의 감마니까 요거는 어떻게 돼요? V1의 감마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요렇게 들어와지고 그러면은 요기 2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T1의 V1의 감마 마이너스 1은 T2의 V2의 감마 마이너스 1 물론 이제 R은 똑같으니까 똑같이 이제 없어지고요. 요런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T는 T끼리, 그래서 T1을 여기다 넘겨주시고 V는 V끼리, V2를 이쪽에다 넘겨주시면은 T1분의 T2는 V1, 아니, V2분의 V1의 감마 마이너스 1 요렇게 이제 딱 식이 나오게 되겠죠. 요렇게 이제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한편 PV는 RT를요 V는 P분의 RT 요렇게 이제 고쳐주시게 되면은 자, 요런 관계가 또 이제 성립을 하죠. 요 V 대신에 P분의 RT를 그대로 넣어주시는 겁니다. V 대신이 요거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P1의, 그쵸, V 대신 요게 이제 들어갔으니까 요거의 감마 승은 P2의 요거의 감마 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놓고 보니까 P는 또 이제 P끼리, 그리고 T는 T끼리 쭉 묶어서 연결을 해주시면은 요거를 요렇게, 요거를 요렇게 넘겨주시고 T1분의 T2는 P1분의 P2의 이제 감마 마이너스 1분의 이제 감마,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요거는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관계에, 다시 요렇게 박스를 하나로 딱 해보죠. 요게 이제 단열 과정의 중요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시험 볼 때 많이 이제 외우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T1분의 T2는 V2분의 감마 마이너스 1승, P1분의 P2의 감마 분의 감마 마이너스 1승,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등 엔트로피 과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첨차 제로를요. 우리 스태그네이션 컨디션, 그래서 어, 정체, 그러니까 뭔가 어, 멈춰있는 상태, 어떤 유동이 빠른 게 아니라 멈춰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그런 컨디션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뭐 정체 온도, 뭐 전 온도, 아니면 정체 압력, 전 압력,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영어로 이제 스태그네이션 컨디션, 아니면 토탈 컨디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하첨자가 없는 것은 스태틱 컨디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냥 뭐 온도, 뭐 그냥 압력,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어,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음, 엔탈피로 예를 들으시면 엔탈피, 스태그네이션 컨디션의 엔탈피는, 그렇죠. 그래서, 음, 그냥 스태틱의 이제 동, 동적인 어떤 그런 것들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 운동 에너지죠. 동적인 것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일단은 하첨자가 있으면 스태그네이션, 정지했을 때, 전체, 그걸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제 하첨자가 없으면 스태틱,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예, 요거를 이제 보죠. 요거를 이제 바로 봐서, 어, 요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T, T0는, 요거대로 이제 와주셔가지고, H는 CPT니까요, H는 CPT니까, 고대로 이제 공식을 써주시면은,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이제 요거 보시면은, 음속, A는 루트 감마, RT, 음속, 음속의 정의입니다. 음속의 정의. 자, 그 다음에 요건 마하수의 정의죠. 원래 이제 마하는 A분의 V,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CP하고 감마하고, R과의 관계, 요런 공식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이제 고대로 적용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공식에서 양변을 갖다가 CPT로 나누게 되면은, T분의 T0는, T분의 T0는, 요거 이제 CPT로 나누게 1 되죠. 이게 1되고, 요거가 고대로, 그쵸?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돼서, 요거를 고대로 통합해서 정리를 하시면은, 2분의 감마 마이너스 1의 M의 제곱. 요거는 이제 마하수가 되겠습니다. 마하수의 제곱, 요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방식으로, 마찬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압력에 대해서, 그리고 비체적, 혹은 밀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단열 과정에서, 단열 과정에서 나왔었던 거죠. 요거대로 그대로 정리를 해주시면은, 조금 전에 구한 온도하고 전온도의 관계, 스태그네이션하고의 관계, 요거를 통해서,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은, 압력, 그리고 밀도의 관계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